자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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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중씨 8시에 아프리카 방송 있다고 왜 이중북킹을 잡았어요? 심철단인데 근데 어제 일정이 있어서 뺄 수가 없어서 요걸 했는데 오늘은 뺄 수 있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면 되니까 요는 요는 이제 8시에 의중씨가 피파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피파대회를 이제 여기서 해야지 안 걸으면 손도로 가면 너무 벌리니까 집에 가면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하다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이겨줄라니까 하는데 누구예요? 감스트 감스트? 되게 잘하잖아요 축구 접은 거잖아 지면 어떡해? 지면 내일 이기면 돼요 세 경기 예선 세 경기 아 세 경기야? 조가 있어 그러면? 조가 있죠 아 월드컵 같은 거네 네 재밌겠다 자 의중씨 방송으로 8시에 오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잠깐 그 한 판만 하고 저도 끄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럼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면 이긴 거죠 이기면 써요? 단판? 전역 써요? 전역 써요? 이기면? 전역? 아니요 안 써요? 아 나 패드 바꿔서 의중이 연습 상대를 해줄 거야 아 연습해야 돼 나도 아니요 괜찮아요 연습은 그냥 아 지금 잠깐 해볼래? 수만 풀어도 돼? 아 같이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의중이 실력이 더 늘었다는 우리 응원 좀 해주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연습이 안 되는 게 돼 돼 돼 해 제 아이디로 일단 네 근데 이거 막 우리가 옆에 뭐라도 화내는 거 없어요? 네? 화내는 거 없어요? 네 화내지 마세요 네 이겼다 굴리트가 둘이네 여기로 굴리트가 저기도 굴리트 하지만 의중이 굴리트는 준네 좋은 굴리트 저쪽 굴리트는 좀 구리 굴리트 아 말을 그렇게 해요 굴리트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뚫린다 네스타 네스타 초콜릿만 네스타 오 네스타 오 네스타 맞구요 툭 자 앞으로도 빠르고 빰바센 자 위트레이트에 백조 아 굴리트 레이카르트 캐시에 오 저 중간 때리나요? 아아 조금 늦었어요 상대 막았어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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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축구선수 아 개인기? 오 오 오 오 오 와 와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꿀키퍼 그냥 톡 밀어넣기 예 오 아 근데 이게 프로 2라서 그냥 갖다 대는거야 그냥 그쵸? 결대로 가는거죠 결대로 아 아 센터링 센터링 한 번 더 접고 어 한 번 더 접고 레이카르트 오오 뭐야 개인기 오 개인기 아니고 아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귀 아파 이게 라인이 아 이거 막아야죠 아 이거 수많은 아 이따 이렇게 할거야 진짜? 예 어 다 다 넣어주고 아 오 쵸.. 우와 오 aura 오토로는 못 돌려? 오토로도 할수 있어 아 준비했어요 안 돼, 하 appreciated 아 저 뭐야 아 뭐야 아ally 아리 총평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경이 아니라 반응이 좀 아쉽긴 한데 감수해야죠 자 빨리 복귀해야 돼요 수비가 좋네 아 복켰다 길게 길게 쭉 가자 결대로가 더 위로 줬어야죠 좀 더 다급해요 슛슛슛 다급하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약간의 요행수를 바란다는 거예요 프로포를 노린다는 거죠 자 어디로 주나요? 이런 플레이가 뭐냐면 의지훈이가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는 화가 나거든요 볼 치는지 돌리죠 치바시는 거다 치바시는 거다 펑스치시죠 숙 하나 앞에 있는데 몸에 다 대고 잡을 거예요 급해요 급해 자 이러면 또 볼 돌립니다 아 이거 되어버리면 지금 상대 안하고 욕하고 있어요 드라운드를 선풍기로 쓰고 있어요 아아악 의지훈씨가 예전에 비해 패스트가 깔끔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마무리가 좀 하죠 고찰될 부분이 있다 좀 더 간결하게 노드첩으로 한번 준비될서 쉬원시원하게 가리키고 중골에 빡빡땔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게 의중씨의 레벨업 훈련 그렇죠 의중씨의 특정인 끝까지 볼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완벽한 플레이를 약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은 한 번 때리는 상대가 망으로 나온단말이에요 그래야 뒷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 한번 졌고요 늦었어요 생터링을 아 좀 시간에 끊었네요 좀 늦지 어? 어? 아 이런 거 아니 보라색은 왜 계속 나와? 진... 아니 꼴깊어 아니 왜 다른 팀 아니야? 근데 또 차라리 받아서 타는 사람은 다른데 수비가 있었습니다 반칙으로 끝났어요 반칙 아니야? 깔끔한테끈 조금 위험할 뻔했네요 아니야 잘 끌었어요 빵매에요 복합빵매에요 잘 끌었어요 자 넌 좀 주고 오 약간 수비가 많은데 슛 아아 아주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단근 선수의 플레이중에 공격이 이런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니 루트가 너무 뻔했는데 바로 그쵸 너무 공을 완벽한 짓을 만들려고 해요 수비가 또 한 발 안 쳤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쵸 시원하게 때릴 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한 찬스를 누리지 않나 다음에 또 이걸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그쵸 잘 안 되겠죠 해야 됩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어 빵매요 킥크 잡으세요 흰색 흰색도 갑니다 어 붙었어요 붙었어요 좋아요 그냥 뺏어버리네요 베르디 자 너버리고 자 밤바 투치고 하나 좋은데 좋은데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아 아 자기야! 왜 안해! 이건 아니지요. 알았어요. 자 의정씨 골키퍼가 누군가요? 저요? 매냥이. 마이클 매냥. 방금 뭐에요 이거? 카카 이거 좋은기에요. 자 안으로 들어가나요? 센터링 올리나요? 공중으로 올리는거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올리는거 별로 안좋아하나보나. 이제 다 좋은데 빵예가 안되네. 빵예가 뭔데? 홀버나서 빵예에요. 안되잖아요 그게 안되네. 빵예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빵예 결정. 자 여기서 슛가들 보고 노트북 차도 돼요. 어 좋아요. 빵예에요. 왜 안찾아요. 해요 으~~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빵예가 안되네? 느끼겠죠 보면서. 빵예는 안되나. 빵예는 안할거라면 왜 합니까? 빵예하려고 하는게임인데. 됐죠? 어? 자 수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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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에요 추가 시간인데 사퇴해 내가 보니 수비적으로 한 골 차이라서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서 아 한 골 차이니까 왜냐면 추가 시간에 한 번 교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은 기회 있어 납품만 가면은 이건 아니기는 추가 시간 더 달라고 하세요 아 저 찜 merchant 에이싱 밸 Tesla 이제 화면 넘겨서 대회 준비를 해요 대회 때는 빵이 좀 보여주세요 우리 빠져 빨리 빠져 팔로차 팔로차 옆에도 있지마 그냥 할 거 하세요 밥 먹고 오세요 반군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감스트 vs 단군의 경기부터 준비를 해볼텐데요 먼저 팀부터 가볍게 스케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한 모습까지 인터뷰 한번 나눠 볼까요? 여보세요? 아 예 들립니다 당군이 형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군이 형 오늘 어떻게 하다가 엄청나신 분들과 뒤에 어 이거 싫어 당군이 형 그동안 제가 까불었던 거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진짜 형 엄청나신 분이었네요 형님 근데 일단 오늘 상대 감스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님이 봤을 때 붙어볼만 하다라는 상대를 꼽았는데 근데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스티치가 확실히 예전에 하던 그게 있고 그리고 하루 지나서 저보다 먼저 한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훨씬 더 잘할 거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환경이 조금 달라지니까 어우 더 긴장이 되네요 아 그렇죠 환경 바뀌면 형님 근데 죄송한데 박정민님 목소리라도 한 번 들었게 아프리카의 검은사자 김희중 화이팅 당기 아패 그세상 침장맨 님도 한 마디 해주세요 야 김우중 진짜 평소 들어완ハ믄 할 수 있습니다 김우중 응원합니다 꼭antee가지고 우승하시고 상금받으시고 팔짱 트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B potencial 오오오ー 비승코레역 부담치럼 삶아 확인 부담치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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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관 맨뉴urger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멤더비를 만났는데 어찌 됐든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당신도his flew 있는거 Rat 단군 sai 침창san님 집에서 한다는편수를 잘 이용해그 Gol égalitating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기든 간에 정말 16강 꼭 가기를 응원하겠고 인쯔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맨유 화이팅! 맨유 화이팅~~ 가자!!! 오늘 이탈리아 대 세네갈 세네갈 대 이탈리아 두 단어로 펼쳐지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공격적인 플레이들이 기대가 되거든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사실 기존의 FC24를 좀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약간 11 대 11의 스타일로 본인이 한 명 잡았을 때 개인기가 많이 있어요 1 대 1 느낌을 많이 쇄거든요 크크 아 다 들려? 아 조용히 좀 해! 자 일단은 중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당군이 형은 뭔가 뒤에 분들 봤을 때 지면 절대 안될 것 같은 느낌이예요 뒤에서 계속 전략적 지시를 뭔가 하라고 가라고 심장군님은 거의 트랙터에요 트랙터 자 여기서 기가 막혔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거야 하나만 더 넣어 하나만 더 넣어 여크 여크 여크로스 빵 이력이 괜찮네요 자 다시요 다시요 엄청나게 좋은 여크였잖아요 사실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못 볼 줄 알았는데 어 여기서 올리면 점크 위알리 강승 아 거절하네 잡아야지 괜찮으세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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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게 안할게 괜찮아 괜찮아 자꾸 자꾸 채워 뒤에 심사위원 4명이 있다 보니까 많이 떨릴거에요 하단 것도 아니고 뒤에 진짜 저렇게 있으면 오히려 경기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부담이거든요 자 여기서 올라가죠 리얼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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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남권! 좋았다 좋았다 이 중학학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잡아왔습니다 어드밴스 선언 이후에 맨디가 2등을 달래요 맨디 빨라요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가만있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쵸 내 뒤에 4명이 있는데 뭐가 들었겠습니까 달려갑니다 또 크로스 준비하거든요 자 또 올라가면 장걸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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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패보다는 무승부가 낫습니다 서로 볼만한거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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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전했어 서전했어 다행히 잘했어 아 깨넷갈로 이탈리아랑 아 깨넷갈로 이탈리아 잘했어 잘했어 이긴 건 다 준비 없다 깬디 맞자 깬디 맞자 마지막에 조금만 더 집중을 했다라면 차라리 공을 돌렸다라면 돌렸으면 이겼죠 아 근데 돌리는 건 조금 한 번 더 공격하는 게 낫지 뒤로 골키퍼로 쭉 줬으면 이미 끝났는데 아니 근데 돌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프로들이 괜히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 돌리는 것도 실력이야 돌리는 거 실력이긴 한데 아 근데 명경기였습니다 명경기였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코드 이렇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그럼 우정씨 좀 약간 특훈을 해야겠는데요? 경기에 대비해서? 이따 집에 가서 또 특훈을 해야겠죠? 특훈 해야죠? 비겼으면 하죠 비겼으면 안 하지마 비겼으면 해야지 해야죠 자 다들 모여 아 모여 모여 저 원래 해요 자 다들 모여 아 집에서도 해요 재로그인 해주세요 본인 걸로 종수 한 판 하죠 종수 종수? 종수 한 번 보여주세요 에이시밀란 종수가? 아 그렇게 하자 비겼으니까 종수 학생님이 종수 한 번 보여줘 보여줘 그 대단한 골 빵에 좀 보자 아 보여줘? 보여줘 종수 잘해요 종수 잘해 아 좀 합니다 패드가 또 제가 쓰던 게 아니어서 제가 쓰던 패드가 아니어서 네 저 이제 넘겨도 돼요 넘겨도 돼요 지금 팀도 옛날 팀이고 들을 어깨이 입만 가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차돌 짬뻥 철면쇼 상대는 전시는 챌린저인데요? 아 임자가 안나싸래 잡힌다는 거 자체가 지금 사실 그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에요 너무 잘하는데 전시는 챌린저인데? 드롱 오 좋은데요? 패드 방향이 좀 약간 제가 쓰던 스타일이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달라요 좀 압박수비 이런거 좋아하는데 다행히 딱 많이는 안달라갖고 어? 어? 괜찮아 이제 막았어 막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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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원래 딱 막히는데 패드가 방향이 방향이 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자 검은색 검은색 팀 뭐에요 저거 레알 마드리드 오 DOY 오 잘해네요 잘하더라고 실제로 좀 차이는 없어요 이게 저게 좋다 들어오는 선수에게 겠 야!! 좋은데!!! 뭐야!! 와우 지금 사내 임대도 불구하고 계속 공세적으로 가는 경기 아 의중이 형 물지 마요 아 왜 물어 의중씨 준비한 벤츠가 있었는데 못써서 그런가요? 아니 아니 아까 볼을 돌릴 거 그랬나 싶었는데 내가 이겼다면 이런 분위기였을까 아 완전 이겼다면 축제 분위기인데 왜 이겼다면 이런 분위기였을까 너무 좋았지 하늘은 왜 하늘은 왜 그만 할까요? 네 잘한 거야 이탈리아는 문제는 맞아요 잘했어 팀이 차이가 한 패배 났어 아니야 상대가 잘한 거야 그만해 알았다고 오오오 오오오오